계단 놔두고 건물 외벽으로 위험하게 내려온 이 남자, 회사에 늦은 걸까요? 맨몸에만 의지한 채 액션 영화의 한 장면같이 다이나믹하게 건물을 내려온 이 남자의 이름은 조스캔드렛 파쿠르 선수입니다. 조가 지금 선보이고 있는 이 기술은 밑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파쿠르 기술 디센트에요. 조는 거의 디센트 기술의 완성도에선 따라올 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데요. 장애물의 간격에 따라 내려가는 순서도 유연하게 변형시키면서 동작을 응용하는 실력도 대단하죠. 조스캔드렛은 디센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파쿠르 기술도 뛰어나게 구사해요. 동작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체 능력도 뛰어나서 동작의 완성도도 높고 파워풀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고난이도 공중 동작도 완벽하게 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위험하니까 건물을 내려갈 때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